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몇 주일 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었던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먼저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좀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8월인데 11월에 선거 분위기입니다. 11월 하면 선거 딱 투표를 해야지 될 그 기간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비틀거리는 공화당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소호 제목을요. 또 2024년도 미국 대선에 좀 유난하다고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또 지금부터 현재는 허니문이지만 해리스와 새로운 부통령 후보도 선정이 돼서 변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한국 날짜로는 매주 금요일이고 미국 날짜로는 목요일에 이제 세 군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고 있는 radiosoul.com 또 미주한국일보 koreatimes.com 한국tv tv한국.com 네 군데네요. 한국에서는 서울경제신문으로 들어가시면 이 비디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관광은 미래관광에서 후원해 주십니다. 자 먼저 한 주의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서프라이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민주당이 기세에 당당하다 공화당은 기세가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완전히 바이든 시대에 흐물흐물하던 그 기운을 전부 회복을 해서 뛰어오른다 날아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졌다. 당당해졌지만 지금 해리수 대통령 후보는 우리는 아직 약세예요 하고 약간 엄살을 피웁니다.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갈까 봐 겁나서 이 열기를 계속 끌고 가려는 그러한 선거 전략인 거죠.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립니다.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주가 해리수 쪽으로 가고 있다. 이 세 군데 주는 미국의 경합주 여섯 군데로도 보고 일곱 군데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합쳐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민주당에 좀 좋은 리포트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공화당에 좋은 리포트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쿡 리포트라고 좀 초당적인 여기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에미 월터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전부 믿습니다. 이분의 커멘터리를 이분이 쭉 분석을 했더니 오차범위 안에서 카멜라이리스가 앞서가거나 오차범위 안에서 트럼프가 앞서간다. 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까지. 해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조지아주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가 약 6%포인트 앞서갔는데 지금은 그 차이가 1%로 줄어들었고 애리조나 5.5% 앞서갔습니다. 레드스테이트라는 뜻이죠. 지금 현재 1.9% 네바다는 해리스 후보가 2%포인트 앞서간답니다. 이걸요. 538이라고 가장 여론조사에서는 또 A플러스를 맞는 곳에서 쭉 그동안 팔로우 한 것을 에미 월터스라는 쿡 리포트의 전문 그 조널리스트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미국은 서로 서로 막상막하해요 할 때 토스업, 토스업을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립니다. 마켓 로스쿨 법대에서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투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유권자에게 물어봤습니다. 3당 후보까지 함께였어요. 해리스가 50, 트럼프가 42%, 8%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까지는 안 해도 등록된 유권자 사이에서는 역시 카멜라 해리스가 47, 더널 트럼프가 41%로 앞서갔습니다. 3당 후보 빼고 양자 대결에서도 카멜라 해리스 52%, 트럼프 48%. 이게 5월 달에 바이든이 트럼프와 대결할 땐 전부 트럼프가 한 3%포인트 차이로 이기던 곳이었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879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4%포인트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여론이 이렇게 좋으면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8월의 신부가 아니라 8월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8월의 11월의 아주 선거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요 며칠 사이에 부통령 후보까지도 완전히 결정되고 나서 선거 유세를 몇 번 했더니 다녀온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요, 민주당의 선거 유세장이 아니라 테일러 스위프트의 컨설트장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열정이 많다. 승리에 대한 기대, 희망, 전망 같은 것이 바이든 대통령 때 3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혀 없었던 것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 거죠. 한마디로 민주당이 이제는 바이든 때에 트럼프에게 지고 말 것이 하는 조울증에서 완전히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지지율 급등했죠. 게다가 되고 해리스 후보뿐만이 아니라 팀월드라는 미네소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뒤에도 하루 사이에 3,600만 달러나 선거기금이 모였다고 하고 자원봉사는 계속 봉사자는 늘어납니다. 언론의 허니문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통령 후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날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으로 일주일에 한 번을 좀 정리한다 하는 기분이면 좋겠고요. 오늘의 미국을 평소에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마 미국 대선을 내가 이렇게 좀 리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분위기로 저는 준비를 합니다. 미네소타의 팀월드라는 재선 주지사 아저씨 같아요. 아버지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첫 번째 연설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요.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충고에 따라서 저도 육군 방위군이 됐죠. 24년을 방위군으로 봉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하고 고등학교 하이스쿨, 풋볼 코치도 하고 그 뒤에 하원의원 6번, 12년 그리고 주지사 한 번 하고 또 재선돼서 재선된 주지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아 조금 상식에서 좀 선을 넘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해 상태가 안 좋아 뭐 이런 뜻이잖아요. Weird 상태가 안 좋아 이상해 그런 사람이야 하는 Weird 이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며칠 사이에 엄청난 스타가 됐고 본인이 누구나 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선 겉보기부터 귀여우세요. 좀 통통하시고 대머리고 아주 편안하게 늘 웃는데 웃으면서 딱 쏜다니까요. 웃으면서 조롱하고 상대팀을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게다 대고 법대 출신도 아니고 엘리트 집안의 출신도 아니고 아이빌리그 대학 출신도 아니고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정치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냄새도 안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중산층 아저씨 그러니까 카멜라이리스 같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쭉 잔뼈가 정치 잔뼈가 굵은 사람이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우스에이션 아메리칸 여자인 사람이 중서부의 백인 아저씨를 부통령 후보로 했다는 거죠. 정책은요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입니다. 모든 정책이 다 그런데 한 사람 부통령 후보 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민주당의 기운이 더 좋아요. 해리스 되고 나서도 좋았는데 아주 표정이 밝아지고 설득력이 있어지고 뭐 그런 일들 그런 일들 해서 이제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주에 시카고에서 열리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민주당이 이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은 어떨까요? 공화당은 드라마가 이런저런 말 실수하고 대통령이나 후보나 부통령 후보나 이런 얽혀있는 비틀거렸다고 할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트럼프 후보를 먼저 보면 민주당이 저렇게 군중을 몰고 다니는 것에 적어도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그건 나의 전매 특허야. 나의 시그니처야. 몇만 명을 몰고 다니는 건 난데?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해리스가 혼자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만 명 부통령 후보와 같이 몇 번을 하니까 뭐 만 이천명 만 오천명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화를 동동 고르는데 트럼프의 캠페인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 어두움 트럼프의 캠페인은 어두움이라고 하면 이쪽은 밝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공화당의 후보가 조금 좌절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카멜라이리스 지금 뭐 17일, 18일이나 됐는데 왜 기자회견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도 군중 내가 10배, 20배, 30배 많이 몰고 다닌다. 아니 10배, 20배, 30배 30만 명이 모인 적이 어디 있습니까? 3만 명이 최대인데 트럼프도 이건 초조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말투도 더 강해집니다. 최악의 대통령 사기꾼 조 바이든이 카마블라 카멜라를 이렇게 별명으로 부리는데 이 뜻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뭐라구 후세인 오바마 구태여 후세인 오바마 미친 낸시 펠로시 교활함 애담쉐프 하원이요 울부짖는 척슝어 민주당 상원 이런 미친 좌파에 의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망치고 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그리고 포커스를 좀 본인 쪽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이게 안되는 겁니다. 해리스 혼자였을 때도 그랬는데 여기에 팀월드라는 부통령 후보가 딱 등장하니까 더하게 된 거거든요. middle of a tire fir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middle of a tire fire 이게요 너무너무 혼돈돼서 막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태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공화당에서는 펜실베니아가 격전지 가운데서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19표나 있으니까 펜실베니아의 조슈 샤피로라는 주이시면서 연설 착하라는 이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할 것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네소타 아니 중서부를 대표하는 백인 아주 편안한 아저씨 형인 건 맞지만 미네소타 주는 격전지도 아니잖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한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공격을 하는데 어떤 공격을 하냐면 팀 월즈 부통령 후보가 24년도 방위군에 복무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의 방위군은 주로 이분은 육군 방위군인데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재난 같은 것이 일어나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어떤 때는 전쟁에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무슨 9-1-1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이탈리아에 이제 파병 됐었던 적은 있지만 전투하는 그 전투 최전선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J.D. 벤스라는 부통령 후보가 공략을 하는데 아니 이라크에 파병 되려고 하니까 그만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그만둘 때에 그만두기 직전에 전에 몇 개월 전에 이미 하원의원에 나가는 서류를 접수를 시켰고 그리고 접수를 시키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분이 속해 있는 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한 J.D. 벤스 부통령 후보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도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4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해병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이라크 간데 저 사람은 이라크 파병대라고 하니까 아니 그 기피하려고 은퇴해버렸잖아요. 사실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사실 J.D. 벤스도 이라크에 가기는 했지만 전투라는 것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책에서 썼어요. 힐글리 엘레지라는 책에서 내가 그 전투 최전선에 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럭키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어리고 하니까 그 전투 아니 이라크에 파병되고 와서 G.I. 빌로 군인 빌로 스테이트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들어갔고 뒤에 예일법대에 입학한 사람이잖아요. 본인도 이라크에 가긴 같지만 전투하는 걸 보지도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게 다행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난을 하니까 이건 당시에 군인들이 나와서 다 증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고양이 레이디 발언 이후에 두 사람이 공통점은 같이 어쨌든 군 출신 이라는 것 그리고 마시는 소프트 드링크가 같다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네소타의 주지사도 하원의원도 했고 주지사도 했기 때문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도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 공격도 당할 건데 문제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군 이런 거 공격하면 그렇고 서민 스타일로 돈도 없고 주식도 한 주도 없고 이런 사람을 어떤 부패로 공격하기도 뭐하고 아주 애매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군 경력 갖고 공격한 것은 공화당에서 민주당을 공격한 건데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여섯 번이나 발에 뼈가 자란다고 나중에는 그 발이 왼발이었던가 오른발이었던가 기자들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베트남전에 여섯 번이나 병역기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공하는 것 같지 않고 지금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또 스타일이 아주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저 지금 팀 월즈라는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는요. 아 웃으면서 아저씨 같은데 말은 소프트한데 정책은 강한 거예요. 진보 낙태를 포함해서 동성애장 아이들 보호 이런 것까지 다. 그런데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 말은 굉장히 세요. 강해요. 그런데 어떤 때 정책은 또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뭐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이런 사람과 힘을 합쳐서 월 월 기업의 CEO의 연봉 같은 거 제안하는 이런 건 하거든요. 그것도 또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대해서는 또 잘해줘요. 본인의 바탕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니까 와이프도 실리콘밸리 회사의 테크놀로지 회사의 변호사였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말은 강하게 하는데 행동은 어떤 때는 민주당 쪽이기도 해요. 한 사람은 말은 보드라운 것 같은데 행동은 강해. 이게 이제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 근데 어차피 이슈로 돌아갑니다. 일자리 이자율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과 중동의 긴장 이런 것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것 하나는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2024년도 미국의 대선이 다른 애와 다른 것은 이거 인종입니다. 선거가 선거는 항상 미래에 관한 겁니다. 미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인종까지도 다 포용하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조널리스트 협회에 가서 카멜라이리스가 언제부터 흑인이었다고? 아 말이야 늘 인도계만 홍보하고 다니던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실수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카멜라이리스는 늘 나는 뭐 아빠가 자마이카 엄마가 인도계 라고 얘기를 해왔었으니까 근데 이게 인종 문제가 참 예민한 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 올림픽을 얼마나 재밌게 보셨어요? 미국에서는 올림픽에 딱 나가면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은 풋볼부터 체조까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참 많습니다. 카멜라이리스와 같은 그런 인종 카멜라이리스는 여러 인종의 혼혈이지만 참 많아서 선수들이요 메달 따고 이럴 때는 인종 구분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정치 아니면 직장에서 큰 기업에서 내 최고 상사가 소수인종이 된다? 하면 그때는 이제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 미국 대선을 물론 흑인에 대해서 보락 오바마라는 사람이 한 번 다 이거 벽을 넘어왔지만 그 오바마가 대통령을 할 때도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백인이 찍어줘서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만 경멸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개다 대고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넘을 수 있는가 이게 저는 굉장히 인테레스팅하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트럼프가 지금 몇 주일은 나빠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선거할 때까지는 80일보다 더 많이 남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토론이 있고 중요하죠. 토론을 트럼프는 좀 전에 기자회견하는 것 보니까 세 번 앉자 이렇게 얘기하던데 카멜라이리스가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고요. ABC는 원래 약속됐던 ABC에서는 할 것 같습니다. 토론은 개인의 역량이라지만 공화당 민주당 각 당의 후보에 그러나 경제와 일자리 이자율 경기 침체는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보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경제가 경제가 어느 정도만 나빠져도 헤일리 후보에는 굉장히 나쁩니다. 트럼프에게는 무척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경제가 나쁘다고 또 대통령 현직이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바마 재선 때 경제 나빴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서프라임 몰기지 파생 상품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구제금융을 얼마나 많이 해줬어요? 그래도 재선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나쁘기는 하지만 꼭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고 해리스가 이기는데 중동전쟁 일어나면 유가가 급등하겠죠. 이스라엘 그 긴장 등등 이런 것이 있어도 트럼프가 꼭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빡빡한 선거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빡빡한 선거에서는 요소가 너무 많고 그 요소도 선거에 다가갈수록 더욱 많이 드러나는 거죠.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그 군중을 들여오는 파워에 너무 놀라면서 허니문은 곧 끝날 거야 끝나겠죠. 그리고 또 낙태 아무 문제도 아니야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정부에서 낙태에 대해서 결정하기를 바래 이건 아니죠. 주정부에서 결정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낙태 금지하는 주가 늘어난다는 건데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누려왔던 낙태 권리를 빼앗아 간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건 허니문이 허니문이 지금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펀치를 날릴 때 그 펀치가 제대로 날라갈 수도 있고 새로운 위기가 카밀라 헤리스팀 에게 올 수도 있고 그 새로운 위기가 트럼프 팀 에게 갈 수도 있고 약 3개월 은 선거 에서 너무나 긴 기간 입니다. 지난 2주 이를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야 천운을 타고 났어 암살 미수 사건 기억하시죠 이때 멋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좀 그렇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지금 한달도 안 됐잖아요 2주일 전인데 다 없어졌잖아요 2주일 조금 더 된 일인데 그 사이에 해리스 카밀라 헤리스 라는 미국에서 비교적 인기가 없었던 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2024년 미국 대선은 봐야지 알고요 투비 컨티뉴 다음주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용자회사 용자 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관광은 미래관광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강예신이고요 날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강예신에 오늘의 미국 설치해 보시면 더 연속성 있게 미국 대선을 재밌게 팔로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